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기가 오디오 하여튼 인터뷰 아이고, 여기가 어디야? 응? 여기가 어디더라? 오늘따라 엄청 길어보이네 시험하며 깡깡하네 오늘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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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크다 그치 만날 일이 없지 근데 이제 얼굴이야 맞네 맞네 바다나가 올라가서 한국 강물 우와 신기하다 시윤아 사다구경전 폭탄 모아 이윤아 진짜 크다 우와 보고 있어 막 둘러가 여기 있어? 보고있지 여기 있나보다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이야 메뚜기 진짜 크다 어떻게 색깔을 가져갈 수 있겠고 고란이랑 닮았어 이거 뭐야? 비둘기 왜 갔다 놨을까? 야 봐봐 갈매기 저렇게 크다니까 여기 있어 어 채우야 여기 아르마딜로다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동그랗게 몸 동그랗게 많아 아르마딜로 너구리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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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거 봐 이거 무슨 벌레가 저렇게 커? 벌레는 보지마 이거 또 보러가자 맞아? 벌레 보지마 해놓고 벌레 보러왔어 아니 근데 진짜 크지 않아 이거? 엄마 보지말고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마셔도 되나 보지 하소 하소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스뮬로돈이라는 검초랑 미국 미국 고양이과 정물 오스트라랑 진짜 크지잖아 뭐야 어머 돋보기로 보면 보여 벌레가 진짜 진짜 뒤뚜라미 스테고돈이라는 무섭게 생겼어 응 야 근데 진짜 크다 토끼리꺼였네 아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수현아 똥이 존다 아 무서워 진짜 저런 느낌 나 아 무서워 신기해 근데 여기가 더 무서워 수현아 움직인다 아니 지우가 뭘 몰라서인데 뭘 알고 왔으면 우리 누구나 무서워했을 것 같아 한 번 더 야 쵸바 왜 이렇게 여기다 안 또 있어 치유야 뭐야 뭐야 아 귀여워 시작 짠 미끄럼 투턴 느낌 나있다 지금 짠 짠 짠 짠 공사하고 있네 어 여기 공작인가봐 얘네 하얀색 공작이다 멍키 멍키야 돼지야 미니돼지라는데 미니돼지 아닌거 같은데 아이구 뭐 먹을게 없는데 이게 뭐야? 지원한테 떨어지는거 아니야? 조심해 오 뭐야 뭐야 쳐다본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지원한테 가면 안된다 너 아 잘 잡는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어? 뭔지 알고 이렇게 잡았어? 아 하지마 다이나 걔 이제 움직인다 너 아 오 오 아 다 이 저희들에게는... 애기가 잘 잤어? 귀엽게 잘 잤어? 우리 애기 잘 잤어? 우리 애기 와, 저희 애기 다 잊어 informations 주의야, 그거 먹는거 아닌데?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저기 거기저기 나머지 fuel 수익 물 식단에 물을 넣고 물을 넣고 흙을 넣는다 물을 넣고 식단에 넣는다 물을 넣고 마늘에 넣는다 구경하자 물을 넣고 먹기 좋은 상탈 먹기 좋은 상탈 먹기 좋은 상탈 중간에 먹기 좋은 상탈 먹기 좋은 상탈 먹기 좋은 상탈 뺏기 좋은 상탈 하면 이날 버터가 신어 한글자막 by 박진희 양파 파 마요네즈 집사2장 우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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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이 지켜빵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